안녕하세요 식무친구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도자기 화분에다가 다육이 들 한번 분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만들게 된 도자기 화분입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의 도자기도 있구요 조금 긴 도자기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 화분에다가 며칠전에 사온 다육이 하며 그리고 요 요 요아이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제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버날렌스 요아이도 한번 분갈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꽃대를 굉장히 많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꽃대를 올리면 제가 꽃대를 잘라 주는데 요아이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꽃대를 한번 볼까 싶어서 그대로 두고 있구요 그리고 옥동자 그리고 수빙 요아이들 한번 분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기 전에 먼저 화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핑크빛을 띄는 꽃을 그려 놓은 화분도 있구요 그리고 요렇게 똥산바지 제가 이름을 씌웠는데 똥산바지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도 있구요 요렇게 지금 바니스 칠을 하지 않고 아직 찰흙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아이들은 요렇게 둥근 모양 3개를 한 3일 전에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더 말려서 바니스 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는 불에다가 굽지 않고 그냥 바니스 칠만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괜찮다 하더라구요 니스 칠만 조금 꼼꼼하게 해주면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유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니스 칠을 한 아이입니다 아무래도 바니스 칠을 한 아이는 조금 반질반질 하죠 요렇게 니스 칠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랫부분에 요렇게 세모 모양으로 구멍을 뚫었구요 요렇게 도자기 화분 만들기는 생초자 입니다 처음으로 요렇게 도자기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화분이죠 그리고 꽃 모양을 살짝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해 두었답니다 그래도 뭐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괜찮게 만들어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구금을 들여서 화분을 산다기 보다는 요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더 애착도 가고 뿌듯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저 수빙과 그리고 아이들 한번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화분에다가 수빙을 분갈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수빙을 안으로 화분에 한번 올려 볼게요 요렇게 음 요렇게 분갈이를 해 줘도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수빙을 한 아이를 더 사놓은 것이 있는데 그 그것도 같이 합식을 해 주어서 분갈이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똥산바지에는 요렇게 옥동자 요 아이를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것 같죠 요렇게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버날렌스 요 버날렌스는 요 긴 두 화분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조금 꽃이 크게 그려져 있는 요 화분에 요 화분에 요렇게 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요렇게 분홍색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에다가 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요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음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분홍색 꽃이 그려져 있는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버날렌스는 여기에다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먼저 요렇게 옥동자를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요렇게 지금 분리가 되었고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뿌리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똥산바지 요 물구멍이 세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요 깔망을 살짝 접었습니다 접어서 아랫부분에다 깔고요 그리고 굵은 맛살을 조금 깔겠습니다 굵은 맛살을 깔고 그리고 다육이 분갈이 하는 흙에는 가늠막살 그리고 녹소토 분갈이 흙은 약간만 살짝만 넣었습니다 주로 배수가 조금 잘 되게끔 가늠막살을 좀 많이 넣었고요 녹소토와 가늠막살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요렇게 하여서 뿌리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옥동자 뿌리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살 눌러 준 다음 흙을 붓고 그리고 옥동자를 살짝 위로 당기면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로 살짝 당기면서 분갈이를 하다보면 뿌리가 엉켜 있는 뿌리가 조금 곱게 뻗어지겠죠 그래서 살짝 잡아 당기면서 분갈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요 잎장들은 옆에다가 살짝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빙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빙은 요렇게 지금 분홍색 화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던 조그마한 아이 요 아이도 같이 한번 분갈이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기존에 키우고 있는 아이는 목대가 조금 굵고요 그리고 키가 조금 삐죽 큽니다 그래도 함께 합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빙도 요렇게 화분에서 분리를 모두 다 해주었습니다 음 그럼 한번 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깔망을 깔고 그리고 굵은 맛살을 좀 많이 넣겠습니다 굵은 맛살을 넣고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던 수빙 목대가 조금 굵고 그리고 키가 삐죽 조금 나온 수빙을 먼저 뒤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키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 아랫부분으로 넣어서 키를 어느정도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 수빙을 먼저 제일 뒤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줄기가 흙 속에 묻히더라도 이렇게 키를 조금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키가 큰 두 아이를 배치를 하고 그런데 잔뿌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털어내고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수빙이 생각보다 잔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뿌리를 좀 더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윗부분에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서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밖에서 흙을 조금씩 넣으시면 됩니다 2 2 2 3 4 수빙도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떨어진 잎장들은 사이사이 넣어서 잎꽃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수빙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홍색 꽃이 그려진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놓으니까 이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날렌스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날렌스는 처음 구매를 해가지고 왔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요렇게 휴지에 싸져 있습니다. 물을 줄 때에도 휴지에다가 그냥 조금씩 부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휴지를 분이 떨어진 잎장에서 지금 자구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꽃대도 요렇게 올라와 있고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한몸입니다. 한몸으로 되어 있고 수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긴 화분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처럼 봐 좋은 Studio 빨라 으 3 lung 어ls 2 2 2 5 4 어 으 5 으 으 5 아멘 아 버날렌스 분갈이도 요렇게 끝났습니다 뒤에다가 이름표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이렇게 분갈이 한 옥동자 그리고 수빙 버날렌스 정리를 하고 나서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 화분에 분갈이 해 준 아이들 물은 주지 않고 요렇게 살짝 먼지만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초록한 입장에 물을 머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다육식들 분갈이 해 주었는데 어 그냥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 주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렇게 철학으로 도자기 화분 만들어서 다육식들 분갈이도 하고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